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대방의 의중을 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Would you like to? 이 패턴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를 하기를 원하냐고 물어보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패턴 딱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정말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격식이 있는 느낌으로 사용하는 게 이 Would you like to?고요 평소에 뭐 그냥 편하게 할 때는 Do you want to?라는 패턴을 사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스피킹 팁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요 저희는 이 패턴을 활용해서 어떻게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 저랑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들어오시겠어요? 손님이 왔는데 이제 문 앞에서 우물쭈물거리고 있으면 어? 들어오시겠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영어로 하면 Do you want to come in?이라고 해줄 수 있어요 Come이 오다라는 느낌을 가진 거고 In은 안으로 안에 있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그냥 Come이라고 하는 것보다 안으로 들어오시겠어요? 라고 하면 Come in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Would you like to come in? 자 저희가 집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손님한테 한번 해볼게요 Would you like to come in? 다 같이 해볼까요? Would you like to come in? 네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Would you like to? Would you like to?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입을 약간 모아준 상태에서 Would you like to? Would you like to?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지 않고 한번에 나올 수 있게 이 덩어리별로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뒤에 뭘 하기를 원하는지 뭘 하시겠는지 그 내용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훨씬 더 편할 겁니다 두 번째 가볼게요 이번에는 혼자 있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뭐 할래 할래 라고 물어보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저 그냥 있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마지막으로 혹시 혼자 있고 싶으세요? 그러면 Yes 라고 하면 혼자 있으라고 하면 되잖아요 영어를 해주면 Would you like to be alone? 라고 해주시면 되요 있다라고 이 상태 뭐 먹거나 마시거나 달리거나 이런 동작은 그 동작에 해당하는 동사를 넣어 주시면 되고요 뭐뭐 이다라는 상태는 비 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혼자 있다 Be alone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Would you like 패턴을 활용할 건데요 이게 격식 있는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연습할 때도 Would you like to be alone?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약간 격식 있는 느낌 조심스러운 느낌으로 Would you like to be alone? Would you like to be alone? 네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실제 말할 때도 비슷하게 느낌 살려서 할 수 있겠죠 습관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세 번째는 우리랑 합류하실래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보통 제가 뭐 술을 마시러 가거나 어디 영웅보하러 가거나 뭐 하러 갈 때 친구를 만나는 순간 있잖아요 그럴 때 친구가 너 어디 가라고 하면 어? 나 영어 공부하러 가려고 하는데 같이 할래? 우리한테 합류할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로 한다면 Would you like to join us? 여기서 우리도 막 조인할래? 라고 막 이런 말을 사용하기도 하죠 조인이 어디 가입하거나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걸어서 가기 보다는 이 그냥 합류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게 조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합류한다 join us 나한테 합류한다 join me join me, join us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 혼자 혼술하러 가는데 같이 갈래라고 하면 join me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어? 나 내 친구랑 같이 술 마시러 가는데 join us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Would you like to join us? 약간 격식 있는 느낌이죠? 다 같이 해볼게요 Would you like to join us?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혼자 하지 말고요 Would you like to join us? join me? 사용해서 친구들과 같이 하는 것도 꽤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실 것 좀 드실래요? 라는 그런 패턴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마실 것 좀 드실래요? 뭔가 마실래요? 라고 해서 영어로 drink something 이라는 거 붙여주시면 돼요 뭐 특정한 걸 마신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러면 drink beer 맥주를 마신다 drink wine 와인을 마신다 혹은 drink 소주 소주를 마신다 drink makgeolli 마컬리를 마신다 이렇게 다양한 걸 붙여줘도 괜찮고요 뭐 그게 아니고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맛있고 좀 드실래요? 라고 한다면 drink something 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아까 전에 우리가 Would you like to come in? 이라고 해서 뭐 손님을 안으로 드렸잖아요 드렸으면 뭔가 마실 걸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마실 것 좀 드실래요? Would you like to drink something?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Would you like to drink something? Would you like to drink something?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로 가보겠는데요 이번에는 메시지를 남기시겠어요? 보통 전화영어에서 많이 활용되는 표현인데요 뭐 차대지는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뭐 어떤 걸 남기면 제가 전달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Would you like 에다가 메시지를 남기다만 덧붙여 주시면 되는데요 영어로 한다면 leave a message leave a message 이렇게 됩니다 이 leave 가 떠나다 라는 느낌도 있지만 뭔가를 남겨두다 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거형이 left I left my umbrella 이렇게 다 우산 놔두고 왔어 이렇게도 많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leave를 떠나다 남겨두다 두 가지 미로 모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우산이나 핸드폰 같이 물리적인 것부터 메시지 같은 것까지 다 활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leave a message 메시지를 남기다 라는 걸 넣어서 Would you like to leave a message 메시지 남기시겠어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여보세요 아 그렇다고요 아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는데 Would you like to leave a message 이렇게 콤보로 딱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뭐 전부 다 영어로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나머지 상황들은 상상하거나 한국어로 얘기해 주시고 이 패턴만이라도 영어로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게요 Would you like to leave a message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 팁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전에 Would you like to 라고 하면 공손한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편하게 그냥 Do you want to? Do you want to 하면 뭐 뭐 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 뭐 좀 친한 사이나 친구나 아니면 뭐 저보다 동생 같은 사람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 들어오시겠어요? Would you like to come in? 야 들어올래? Do you wanna come in? Do you want to come in?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 원투를 빨리 얘기하다 보면 원어가 되거든요 원어 원어 그래서 주어도 빼고 Hey, wanna come in? Wanna come in? 하면 들어올래? 네 그래서 저도 뭐 고등학교나 중학교 친구가 와가지고 여기 있으면 Hey, wanna come in? 야 들어올래?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주 격식 있는 것부터 편한 것까지 말투를 다르게 해서 연습해 보셔도 괜찮을 겁니다 자 이번엔 복습해 보겠는데요 우리말 보고 영어로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두 번씩 따라 말해 볼 거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힘들더라도 두 번째는 같이 한번 해 보세요 1번 들어오시겠어요 Would you like to come in? Would you like to come in? 혼자 있고 싶으세요? Would you like to be alone? Would you like to be alone? 우리랑 합류하실래요? Would you like to join us? Would you like to join us? 마실 것 좀 드실래요? Would you like to drink something? Would you like to drink something? Would you like to drink something? 메세지를 남기시겠어요? Would you like to leave a message? Would you like to leave a message? Would you like to leave a message?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뭐 너무 어렵거나 어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정상입니다 여러 번 복습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들어주시고 나중에 시간 나실 때 또 반복해서 몇 번 들어주시다 보면 기억이 정말 생생하게 날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실제 대화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오늘 배웠던 표현을 실제 대화에 넣어서 대화 상황으로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A가 오늘 바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음? 저 별로 안 바쁜데요? 그러면 이런 멘트 날릴 수 있죠 저 이따가 마이크랑 술 한잔 할 건데 우리랑 같이 합류할래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사용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뭐 나 술 안 마시는데요? 라고 한다면 뭐 술 한 잔이 아니고 뭐 같이 뭐 도서관에 간다 커피 마시러 간다 아니면 밥 먹으러 간다 뭐 이거는 이제 무조건 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자 일단 질문할게요 Are you busy today? Are you busy? 당신은 바쁘나요? Today 오늘 넣어서 Are you busy today? 이렇게 쉬운 것도 사실은 이제 갑자기 하면 이게 안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쉽다고 방심하지 말고 정말 여러 번 따라해 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I'm not really busy I'm not busy 안 바쁜데요 Really 뭐 정말로 넣어서 뭐 그렇게 안 바빠요 I'm not really busy I'm not really busy 저 그렇게 바쁘진 않은데요? 라고 하니까 I'm gonna have a drink with Mike later 하나씩 보면요 I'm gonna 이거는 나 뭐 뭐 할 거야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I'm gonna 좀 계획이 있는 미래에 가깝습니다 I'm gonna 나 뭐 뭐 하려고 Have a drink 술 한 잔 마시다 거든요 Have 가 가지다라는 의미 외에도 먹거나 마신다고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I'm gonna Have a drink 나 술 한 잔 하려고 With Mike Mike랑 함께 I'm gonna have a drink With Mike 그 다음에 later 붙이면 나중이란 느낌이 됩니다 이따가란 느낌도 되겠죠 그래서 I'm gonna have a drink With Mike later 좀 길어 보이지만 하나씩 생각하면 많이 어렵지 않죠? 난 할 거야 I'm gonna 술 한 잔 마시다 Have a drink 마이크랑 With Mike 이따가 later 연결해 볼게요 그리고 I'm gonna Have a drink With Mike later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배웠던 패턴 우리랑 함께 할래? 합류할래? Would you like to join us? 딴 거 다 괜찮으니까 이것만이라도 확실하게 해주면 좋습니다 Would you like to join us? 네 그래서 처음 강의 들을 때 아 헷갈려 두번째 어 좀 되는 거 같은데 세번째 이제 자신 있어 네번째 나머지 대화 상황까지 같이 기억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는 것도 괜찮으니까 꼭 여러 번 복습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퀴즈 드리겠는데요 네 그 복습의 시작점은 바로 이 퀴즈입니다 그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뭐 뭔가 한번 시도하다 먹어보다 마셔보다 이럴 때는 여러분 try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게 뭐 여행 가셔서 이거 한 입 먹어보다 한번 마셔보다 옷을 한번 입어보다 이렇게 뭔가 시도해 보는 건 전부 다 try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라고 했으니까 뭐 this나 that이나 it이나 그런 건 여러분 편하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기본 패턴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그만한 것들은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마음껏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다른 복습하면서 책에 있는 다른 표현을 활용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 책 속에 정말 좋은 표현들 많으니까 그것도 활용하셔서 뭐 would you like to do the laundry? 뭐 빨리 하고 싶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많이 만드시면 좋으니까 많이 만들어 보시고요 아직 힘들다 라고 하신 분은 딱 하나 하나말도 대단한 겁니다 하나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